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웅취 PT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벤트를 했어요.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쭉 올려줬어.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요즘 특히 구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평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질문들 또는 고민거리들 연애 상담 이런 거 아닙니다. 학습에 관련된 것만 상담을 좀 해드리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웅취 PT로 했어요. 생성형 AI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딴 거. Q&A예요.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 제가 이제 게스트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알겠죠? 도움이 조금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첫 번째 웅취 PT. 퀘스천 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구평 전후로 제가 여름때부터 얘기했어요. 구평 전후가 되면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뭐냐? B킬러. 킬러는 이제 걱정이 없나 봐요. 당연히 킬러 문제들은 어렵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 알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킬러에 대한 학습 방식인데 B킬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학습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이 킬러 문제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풀 수 있게 되고 또 너무 어려운 것들은 못 풀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B킬러 같은 경우 지식형 문제들이죠. 뉴턴역학이 아닌 거. 그렇죠? 뉴턴역학과 요즘에 뭐 어려운 것들이 전기, 자기. 전자기의 전기력과 자기장에서 둘 중 하나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특상은 띄엄띄엄 어려운데 요즘엔 좀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 연력학도 비교적 중급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뉴턴역학이랑 전기력, 자기장 이렇게 전자기유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튼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좀 틀린데 그거 이외의 것들, 이런 것들을 빅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것들. 뒤쪽에 반도체라던가 또는 파동 파트를 말하는 거겠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사실 빅킬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무언가 좀 놓친 개념이 있다거나 또는 학습불량이 적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잘해왔다라는 반증이라고 나는 생각해. 구평 전후에 선생님 제 빅킬러가 자꾸 이렇게 좀 구멍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되게 잘해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빅킬러 부분 우리가 이 압축 개념이나 스피드 개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구멍난 개념들을 좀 보완하는 게 좋은데 전체를 그 풀 버전 개념 완성을 다 이렇게 강의를 보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압축 개념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스피드 개념, 압축 개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타겟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체를 다 보는 것도 괜찮아. 심맥강쯤 되는데 시간이 된다면 추석을 이용을 해서 쭉 본다거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야. 개념들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 뭐가 틀리고 뭐가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개념을 좀 봐야 되나 개념을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 현타가 오는 거지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좀 극복하는 방식은 개념을, 압축 개념을 전체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개념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면 다 보세요. 압축 개념으로 빅킬러 부분을 다 보는 거야. 킬러가 아닌 부분 역학을 제외하고 보시면 돼요. 역학을 제외하면 12강쯤 돼. 그래서 전체를 쭉 보는데 그냥 보면 안 되고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하면서 필기. 알겠죠? 필기를 병행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필기 노트를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 아는 내용들도 정리를 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이러고 있잖아. 이 포지션이죠. 이러고 있으면 곧 자거나 끝까지 못 들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가 구멍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병행하면서 들어주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특정 파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타겟을 잡아가지고 발췌 보강을 해야지. 그렇지? 발췌를 해서 자신의 약점을 발췌를 하셔야 돼요. 내가 특히 여러분이 전반사 같은 부분들이랑 굴절의 법칙 이쪽 부분들이 개념이 확 날라가는 아이들이 많아. 또는 이제 아주 좀 비주류 문제들 중에 전기 전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전도도. 이런 것들이 개념이 좀 잘 안 돼. 또는 간섭 파트에서 1차원 간섭과 2차원 간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구멍이 난 친구들도 있어. 발췌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특정 파트가 안 된다? 그럼 발췌 수강을 해. 압축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기출 학습을 기출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기출 하반기 때는 제가 너희한테 상반기 때 기출 문제 한 두 번 정도 풀잖아요. 두 번 정도 푼 친구들이 하반기 때 얘를 또 푸는 건 되게 비교율적이야. 각인효과가 너무 커. 문제를 외우게 된다고 문제를 외우게 되면 수능에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다 과거 기출 형태로 풀어버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하반기에 하반기 지금이죠. 지금 하반기 지금부터 하반기에는 전체 풀이를 상반기 때 잘했다라는 전제로 전체 풀이는 안 하는 게 좋아.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때 안 푸는 애들은 풀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풀었던 애들이 또 이제 다시 한 번 반복한다는 방식으로 명목으로 명분이죠. 명분으로 전체 풀이를 하는 경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신의 약점 파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모를 조금씩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를 좀 봐. 2, 3회 3회 한 3회 정도만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알 수 있게 돼. 그 약점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약점 파트만 전체 풀이 하나 하는 얘기야. 내가 예를 들어 전반사 문제가 약점인 게 판단되면 기출문제를 갖고 와서 전반사만 풀어. 기출은 이런 식으로 하반기 때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공략을 하는 거지. 특정 단원들을 타겟을 잡아서 그 타겟을 잘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때 활용하는 거야. 전반사가 안 된다. 또는 뭐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내가 좀 빵빵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애들만 기출을 쫙 푸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빅킬러 학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았지? 그리고 뭐 개념들을 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봤어. 봤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라 하자면 여러분들이 필기노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필기노트들 있지. 그치? 필기노트를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알겠죠? 추론형 부분 말고 지식형 부분 말하는 거야. 거기서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야. 너희들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필기노트 안에는 강의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각인효과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필기노트를 개념을 이렇게 발치수강을 한다던가 전체 압축 개념들로 공부를 했다면 필기노트를 통해서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모의고사 풀고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킬러는 개념을 효율적으로 자신에 맞게 공략을 좀 해달라. 기출도 잘 활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역학과 비역학의 학습 밸런스를 못 잡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건 학생에 따라 좀 다를 테지만 일반적으로 역학과 비역학에서 1, 2등급 학생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역학 뭐 어떤 특정 주제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대상 말고 전체를 다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역학 학습 비중이 많지. 학습 비중으로 따지면 이 역학과 비역학이 거의 반반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역학과 비역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역학에 뭐가 들어가냐? 파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특상이 들어가잖아요. 특상. 전기 그치. 자기 전자기 유도 그쵸?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파동 전체 반도체 들어가죠. 그쵸? 여기 전자기 파트에서 반도체까지 들어간다고. 생각보다는 주제가 많아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역학과 비역학으로 한다면 그럼 역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열네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워낙 이 녀석의 난이도가 높고 학습 비중이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이게 50% 50% 정도는 잡아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역학은 고난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고난도 위주로 공부를 하되 그 고난도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게 아니고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는 것은 여섯 문제를 대비하는 거야. 알겠죠? 여섯 문제를 대비하는 거야. 역학의 거의 50% 정도를 좀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0번에 있는 통합에너지라던가 또는 충돌문제라던가 그렇죠? 또는 신뢰연결된 물체라던가 또는 겹친 물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죠.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부분의 비중이 좀 커져요. 알겠죠? 중앙위권으로 가면 아무래도 비역학 부분도 틀리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들을 비중을 좀 높게 잡고 어느 순간부터는 역학 비중이 절반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죠? 여기에 지금 전기나 자기도 사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특상도 그렇고요. 알겠죠? 다양한 문제들 예상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기도 그렇고 파동도 그래요. 그래서 만약 두 개를 굳이 구분한다면 역학반 비역학반 알겠지? 근데 뭐 이걸 그냥 모의고사에서 역학따로 뽑아서 풀고 비역학따로 뽑아서 풀고 이러진 않잖아요. 모의고사들은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이 정도 정도로 잡아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단계에 따라서 이게 좀 취약한 친구도 있고 이게 취약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씩은 조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딱 무릎 자르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봤을 때 반반 정도 공부하는 것 같다. 최상위 애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역학이. 그렇죠? 50을 넘어가요. 알겠죠?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되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중하위로 가면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는 실무를 플레이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수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수가 문제지. 그죠? 앞부분에서 막 킬러는 킬러라고 해. 19번, 20번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납득하는데 그래서 뭐 18, 19, 20번 뭐 여기서 3개 중에 어찌어찌하다가 하나 맞고 두 개 다 틀렸어. 근데 채점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1페이지 2페이지에서 막 날라가는 거야. 1페이지에도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요. 4페이지에도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문항 100점으로 따지면 1페이지가 15점인가 그래요. 6문제 나왔을 때 엄청나죠. 그죠? 4페이지는 때에 따라서 3문제가 나오기도 해. 이번 6평에 3문제 아니었어? 332였나? 8점이었어. 4페이지 몇 점이. 그러니까 앞에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실력 부족이죠. 그렇죠?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물리공부를 하다보면 시간은 조금씩 조금씩 단축이 되는데 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왜 그러냐면 진단을 해줄게요. 실력보다 빨리 풀어서 그래. 미실력보다 빨리 풀어서. 왜냐하면 뒤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앞에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보다 빨리 푸는 거. 있어.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는 게 있어. 이 정도 속도로 풀어도 실수가 안 나오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보다 빨리 푸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역, 니은이 기역, 디귿으로 보인다는 등 A가 B로 보인다는 등 크다가 작다로 보인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 실수가 안 나오는 속도를 찾아야 돼. 알겠죠? 실수가 안 나오는 속도를 찾아야 돼. 속도감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속도에서 실수가 안 나오는가.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빨리 푼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실수가 나오면 뒤에 킬러 하나 틀리는 거랑 앞에 내가 푼 것들 당연히 아는 건데 틀리는 거는 무게감이 달라요. 킬러는 남들도 많이 틀려. 그러나 앞에 건 남들 안 틀리면 너만 틀리잖아. 알겠죠? 속도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즉 느리게 또는 실수가 안 나오면 좀 더 빠르게 알겠죠? 빠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실물을 통해서 속도감 훈련을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돼요. 아 선생님 그렇게 좀 느리게 풀어서 실수가 안 나오니까 뒤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네 실력이야. 알겠죠? 모의고사 보면서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실력이 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3등급이 1등급처럼 그 속도로 풀려고 하는 거지. 3, 4등급이 1등급 속도로 풀려고 하면 실수만 나오지 뭐. 풀리나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물어보는 게 웃긴 거야. 그럼 뒷시간이 부족해요. 그게 뒷실력이라니까. 그걸 즉시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를 평소에 해야지. 모의고사가 아닌 걸로 또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반복해야지. 논리를. 출원형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 출원형 문제들을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써도 되고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되고 이렇게 실력을 늘려주셔야 돼요. 출원형에서는. 그리고 지식형 같은 경우는 반복해야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렇죠? 예상 문제들을 풀어서 빨리빨리 생각이 나게 또는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발취보강을 하고 기출을 반복하고 타겟을 잡아서 타겟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모의고사만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나? 안 늘어요. 모의고사를 많이 푼 다음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미친듯이 해. 그럼 실력이 늘겠지. 근데 푸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애들이 있어. 일일일모 하는 친구들 있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일일모 할 수 있지. 시간이 되면 물리만 하고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물리만 하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질과 모의고사를 푸는 행위만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알겠죠? 거기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타겟을 잡아서 공략을 하고 보완한 다음에 다음 시험을 임하시고 저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이틀에 하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물론 뭐 수능이 임박하게 되면 일일일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후속 조치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일일일모든 일일일모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후속 조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모의고사만 풀고 점수 확인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시험보는 훈련하잖아요. 아 시험보는 훈련을 일주일에 세 개만 해도 돼. 알겠죠? 명심해. 멘탈이 약한데 이게 진짜 중요해. 그쵸? 멘탈. 멘탈이 강한 친구가 있고 멘탈이 약한 친구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나에게만 어려운 시험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시험은 어려울 수 있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 이건 모든 친구들에게 어렵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만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나만 망했다. 왜 자기만 생각밖에 못해 시험 볼 때는. 다른 사람 생각은 못하지. 그치? 근데 조금 더 평소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어려운 시험은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아요.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동일한 시험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 나에게만 어려운 시험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요. 여기다 중요하니까 써줄게. 나에게만 어려운 시험은 없어.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을 구조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30분을 구조한다. 모의고사 OT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면 쉬울 때는 대충 막 풀리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려울 때는 망하고 계속 이러는 거야. 시간을 구조하셔야 돼. 쉽든 어렵든 초반 15분 동안에는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푼다. 계산 문제가 기억이 은하다가 디귿에 계산이 빡세게 딱 나온 걸 딱 느꼈어. 그때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힌 거거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기억이 은하다가 디귿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독해 피지컬이 약해 내가. 그래서 독해가 안 돼. 뭔 소리인지. 이게 문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때 넘어가셔야 돼. 여러분의 등급은 초반 15분이 결정되는 거지 후반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초반 15분이 결정돼. 후반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내 실력은 정해져 있어. 초반 15분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풀어놓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꼭 명심하라고. 쉬워도 어려워도. 쉬울 때는 이제 뭐 보니까 15, 16 문제를 15분 안에 다 풀었어. 그러면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 느긋하게 15분 동안 세뇌 문제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초반에 막 한 번 읽고 푸는 것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들 전반적 난이도가 높잖아. 그러면 문제가 많이 남게 돼. 초반 15분에. 막 8문제 남았다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 나에게만 어려운 시험 없으니까 이번 시험에 문항이 많이 남았어. 15분이 됐는데 남은 개수가 많아.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어려웠구나. 남에게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후반 15분 동안에는 8개 중에 일반적으로 5개만 푼다고 생각하면 돼. 많으면 6개. 저는 초반 계획은 몇 개가 남았던 후반에는 5개만 푼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셔야 돼요. 5개 남았으면 다 풀면 되고 6개 남았으면 하나 버린다. 7개 남았으면 두 개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멘탈 관리가 돼요. 8개 남았는데 내가 3등급이거든. 15분인데 12, 8개 남았어. 다 풀려고 하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야. 어떻게 8개 남은 거를 3등급 학생들이 후반 15분 동안 다 푸나요. 못 풀어. 1등급도 못 풀어요. 1등급은 앞에서 시간을 15분 동안에 쉬운 걸 다 쳐내가지고 뒷부분 15분에 남은 개수가 적은 애들이에요. 그 5개를 15분에 해치운 애들인데 1등급인 애들이 후반에 8개를 남겨가지고 15분 동안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급인 애들도 후반 15분 동안 8문제를 주면 못 푼다니까. 3등급인 애들이 그걸 왜 3등급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하나 든 거야. 알겠죠? 후반 15분은 최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전부 다 5개에서 6개만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나머지는 버려야 내가 내 실력을 뽑는다. 이렇게 멘탈을 가지고 가면 멘탈이 안 날라가지. 문제 안 읽히고 싶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욕심이 너무 심한데 더 이상 잘 풀리지도 않고 욕심이 너무 과한데 남은 문항수 너무 많아. 이럴 때 문제가 안 읽히잖아. 그게 이제 멘탈이 붕괴된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은 망하는 거야. 우리는 시험에서 내 평소 실력이 2등급이면 2등급을 맞고 오는 게 성공하는 거지 1등급을 못 맞았다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2등급 실력이 내가 가서 괜히 욕심부리다가 3등급을 맞아왔어. 이게 실패인 거예요. 왜? 명심해. 첫 번째 나이기만 어려운 시험은 없다. 그리고 30분을 구조하고 초반 15분에는 잡고 있지 않는다. 후반 15분에는 5개에서 6개 나 푼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걸 평소에 연습 안 하면 안 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안 돼요.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 가서 구평에서 수능에서 되는 거지. 자기관리가 소홀해졌는데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규칙적으로 생활해. 자기관리의 기본은 극단적인 규칙. 극단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 돼요. 자기관리는. 매일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80일 때 남지 않았나요? 80일 때 남았잖아요. 그렇지.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셔야 돼요. 같은 시간에 자고. 수능날 먹을 점심을 맨날 똑같은 걸 먹을 필요는 없어요. 수능날 아침에 먹을 거니까 지금부터 먹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들은 위기를 어떻게 넘긴다?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수능 시계는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수능은 똑같이 남아있어요. 알겠죠? 극단적으로 생활하고 자기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오전에 오전 새벽이죠. 새벽 새벽 조깅을 한다든가 새벽 운동을 해 지금 시작해도 돼 새벽 운동을 해 계속 같은 시간대에 6시에 일어나서 계속 달리기를 해 5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 20분씩 뛰어 알겠죠? 수능 전날까지만 하고 수능날은 뛰지 말고 알겠죠? 새벽 운동을 하세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새벽에 남들보다 한 2, 30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만 할 수 있으면 성공한다. 알겠죠? 가장 기본은 오전에 나를 이기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루하루를 성공하려면 오전에 무엇이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를 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전에 새벽이면 가장 좋아 하루의 시작일 때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새벽 학습일 수도 있어요. 새벽 학습일 수도 있다고 새벽 학습이든 새벽 운동이든 오전 타임에 자신을 이기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이기면 그 하루 종일 그 오후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루의 시작을 자신을 이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학습이든 새벽 운동이든 무언가 여러분들이 뭔가 의식을 하든 의식적인 행동을 하든 무언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들만 하나만 해주시면 자기관리는 자동으로 돼요. 알겠죠?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 규칙적인 생활을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새벽 운동을 하든 새벽 학습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지 않니?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야. 내가 지금 고3이냐? 재수생이냐? 근데 하잖아. 하라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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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